이번에는 가장 계산적인 분 나왔어요. 계산? 아, 똑똑한 사람. 계산이면 둘 중에는 정훈이 형이 훨씬 나아. 너무 모자라는데. 힝힝힝. 계산적인 분? 계산적인 분. 무조건 정민이 형이야, 무조건 정민이 형. 나 나갈게, 그럼. 그래, 정훈이 형. 저 멍청이가 나오는데? 멍청이가 나오는데? 뭡니까? 뭡니까? 두 분은 평소에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입니까? 숟값 계산 잘합니다. 잘합니다, 숟값 계산. 박값 계산 잘하고요. 숟값 박값브라더스. 네. 여러분이 하실 경기는 암산하기입니다. 오 마이갓! 오 마이갓! 암산하기야. 오케이! 나 주선했어, 옛날에. 주판을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돼. 세 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이 승자입니다. 잘하셔, 잘하셔. 근데 왜 좋아하는 거지? 그래? 근데 지금 왜 좋아하는 거지? 근자감이에요, 근자감.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하시면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세요. 네! 자, 첫 번째 문제 갑니다. 51 더하기 64 빼기 9. 아, 어렵다. 정훈! 106! 정답!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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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멍청이 저것. 너무 캐릭터에 충실한 거 아니야?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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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연기하시는 거야, 일부러. 야, 일부러 바보인 척하지 마. 야, 연기 안 하셔도 돼요, 괜찮아. 1대 0이고요. 뭐야? 끝난 거 아니에요? 먼저 세 문제 맞히면 됩니다. 네, 네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다행이다. 아, 하나 준 겁니다. 형이니까 하나 주셨어요. 종민아, 그만 줘 이제. 그만해, 돼. 우리 지금 네 번 줬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9 곱하기 7 빼기 13. 정훈! 50! 정답! 우아악! 내가 볼 때 종민이가 나오지 말았어야 돼. 아, 우리 나가지도, 나가지도. 나가지도. 창피해서, 창피해서 못 나가게. 그냥 서 있으러 나온 거예요? 아니. 자, 세 번째 문제입니다. 형, 하나만 줘, 하나만. 24 더하기 36 빼기 7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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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형, 먼저 해, 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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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기회를 줬는데. 문제 까먹었어. 문제 까먹었다. 5, 4, 4, 5, 1. 67, 67, 67, 67. 53. 정답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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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생 한테 와라! HDV25 만lings mica. sof! 머리를 말했는데. 내 동생한테 뭐라 그러지 말... 괜찮아. 내 동생이 뭐라 그러지 말. 괜찮아. 괜찮아. 안아주자. 안아주자. 로wood아, 증정. 형 이해, 이해, 이해. 브라워로. 고맙습니다. motay hulu Stitch 배 accelerator 우! 구조파 헷갈렸지. 헷갈렸죠? 아니, 모르겠어. 아니, 근데 우리 바나나는 없잖아.